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잡095일 또는 tbsm을 통해 받습니다. 대한민국 힘내라님 제가 누명시였나요? 매일 오셨는데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잘못했습니다. 빠르게 사과할게요. 이두열님, 문수미님, 한상현님, 반 로스님, 반 고스님, 그리고 장태훈님 반갑습니다. 이하나 이호님 내일부터 현장가사 못 들어서 아쉬워요. 아주 야무진 프로입니다 하셨는데 저희 자랑 잠깐만 할게요. 저희가 팀워크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아주 꽉꽉 눌러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손님 오셨네요. 강정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핫픽 플러스에서 우리 미래차 얘기할 거잖아요, 박사님. 각국 정부들이 일단 내연기관차는 안 돼.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네. 그 시기가 되게 앞당겨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메사추세트, 뉴저지 이렇게 주별로 다르는데요. 여기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그리고 조금 앞당긴 것이 시애틀이 주도인 워싱턴주.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2030년으로 땡겼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이렇게 2030년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는 가이드는 늦어도 2050년까지는 다 해라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더 앞당겨져 있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작은 나라입니다만 2025년부터 되는 거고요. 영국이 또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30년,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2035년으로 땡겼고 보리스 총리가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저 인터뷰에서 이것도 너무 늦다. 2030년으로 땡기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대단히 지금 시계들이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204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캐나다도 재미있는데 캐나다도 대단히 보수적이었어요. 내연기관 금지에 대해서. 원래 2050년이었는데 2040년. 그런데 최근에 의회에서 통과한 건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대단히 많은 국가들이 내연기관을 금지하게 되어 있죠. 심지어는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태국 같은 경우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하이브리드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까지 다 포함을 해버린다. 그러면 전기차로 가거나.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가거나. 그러면 이런 이슈를 가지고 논쟁적인 곳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딱 떨어오는 나라가 자동차의 종주국 이렇게 불리는 독일인데 독일 총선에서 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이걸 두고 한 판 붙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에다가 2050년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못 박은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내연기관이 오래 가야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래도 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라는 것은 또 프랑스죠. 프랑스도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차에 의한 나라라고 보통 자동차의 나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당이 대단히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녹색당이 이번에 제1당이 될 수도 있다. 못 돼도 2당은 된다. 잘하면 녹색당 총리가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요. 1998년에 녹색당이 5.6%로 연립정부에 들어가서 탈핵을 결정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1당이 되니 제2당이 되는데 선거공약 중에 2030년 늦어도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시키겠다. 늦어도. 늦어도. 그러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고 그다음에 각 후보들 간의 논쟁에서도 내연기관 금지 독일 산업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다 보니 독일 자동차 기업의 대표들 ceo들도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2035년부터 총 폭스바겐이 되게 자동차 브랜드가 많습니다. 반 이상은 다 순수 전기차로만 팔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먼저 2026년부터 내연기관을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다이밀벤츠 대단히 유명한 자동차의 종주국에서도 종주 브랜드죠. 이 다이밀벤츠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2039년부터 내연기관 안 팔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요구하니 다만 전기충전소만 많이 전국에 깔아준다라면 우리도 2030년부터는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 이런 거 다 전기차로만 만들겠다. 10년을 당기겠다는 거죠. 10년을 당기겠다는 건 대단히 큰 결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자동차 기업뿐만이 아니라 노조들 그다음에 또 크게는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왜냐하면 벤처에다가 부품을 갖다가 한 달에 1,000개씩 납품하는 업체가 2030년이면 더 이상 납품도 못하는 거고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부품이 많으니까요. 또는 점차 단계적으로 줄어갈 거잖아요. 국민들도 시민들도 점차 단계적으로 덜 사게 될 거고 내연기관을. 그러면 매달 납품해야 될 물량이 1,000개에서 600개, 500개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0개가 돼야지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브레이닝 포인트가 내려가 버리면. 수익이 기본적으로 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독일 내연기관에다가 부품을 구급하는 1차 벤더 2차 반대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것도 정치권에서 큰 논쟁인 거죠. 그러면 준비도 안 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아니,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 계속 시간 끌었다가 난중에서 쫄싹 망하느니 지금 각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서로 경쟁하면서 시간을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가 당겨버리면 업체들은 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내연기관의 수명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기후위기다, 기후재앙이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탄소배출권을 제로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대한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도 이슈가 되면서 특히 독일 선거가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내연기관을 둘러싼 한 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이 초침은 더욱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계 그리고 각국이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남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수출품이 자동차이고 이게 후방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부품회사 하다못해 공장 주변의 자영업자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생산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쪽도 시계를 계속 당기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현대 말씀하셨던 전기차 생산 설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지금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산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아산 공장에서 소나타우 그랜저가 생산됩니다. 현대자동차의 대단히 주력 모델이 생산되는 곳에서 이제는 예를 들면 기아차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생산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리고 특수한 레일을 깔아서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했다면 이제는 주력 모델이 생산되는 라인에서도 전기차를 계속 생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고 현대차도 속도를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는 초침을 당연히 거기도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기업들도 혼다도 심지어는 2035년부터는 자기네들 이제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사실은 진즉부터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의 전환들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걸 실행 단계에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같이 논의하면서 가자. 논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기차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노동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고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옆에 있는 공장 옆에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이 전기차로의 이행을 전 세계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이행을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저희에서도 정치권에서 또는 선거국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예민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신 고용의 문제 그리고 기술 발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는 문제는 침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날로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회적 준비는 저희가 마음 자세를 어떻게든지 내연기관의 시대를 좀 더 오래 끌어야지 하면서 했을 때 고용이 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빨리 맞이해서 여기에서 고용 창출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사실은 충전서만 해도 대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이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럼 고용 창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시대에서도 배터리 매니지먼트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면 그 부분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또 저희 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국가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많이 수출해야 됩니다. 전기차를 많이 수출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도 전기차로 수출해야 되고 트랙터도 수출해야 되고요. 스쿨버스도 수출해야 되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현대기아차만이 아니라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등장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단가를 낮춘 회사들도 있는데 저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서 가격을 확 낮춰놨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알리바바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4천 달러짜리 트럭 그다음에 6천 달러짜리 미니밴.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장난감이나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도 중국에 맞게 즉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저가용 전기차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죠. 이미 홍강이라는 제품이 4,500달러에 지금 하루에 600대가 팔리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공들을 보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급 리무진이나 세란 쪽으로도 만들지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격 즉 1만 달러 이하의 1,0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들이 지금 대량 생산되고 있는 거죠. 또한 저희가 관과하고 있는 것은 오토바이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팔린 전기 오토바이가 2억 대가 넘었어요. 상하이에 가보시면 거의 100% 전기 오토바이만 다닙니다. 유럽에도 전기 오토바이가 지금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전기 오토바이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에 지금 서로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기존의 오토바이 업체들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스타트업들도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저희 나라도 지금 사실 배달 시장에 있어서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전거 잘 만드는데 오천리 자전거에서 모터 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도 하고 주력 모델로 사실 팍팍 지원하고 있는 건 수소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소차의 미래가 어떤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소차의 미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 전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소 전지.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잠수함을 수소 전지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소리가 조용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탐사 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수소 전지에 의한 비행기 지금 준비에 들어가 있고 독일 철도 같은 경우에도 도이처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로 하는 수소로 가는 기차. 이런 부분들은 저는 대단히 타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기는 배터리 용량이 비행기를 띄우고 기차를 가게 하려면 대단히 많이 필요한데 수소 전지는 훨씬 더 효율성이 파워가 세거든요. 그리고 오래 가고 한 번 충전하면 이런 부분에서 비행기나 기차나 배 이런 부분에서의 수소 전지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요. 또는 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소 전지에 저장시켜서 그리고 이걸 이동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산으로서 수소 전지의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소 전기차 우리가 말하는 승용차는 지금 현대가 올해 1, 4분기 때 4천 대를 팔아서 90% 판매에서 진정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적 지금 판매량이 1만 대가 겨우 넘었어요. 테슬라가 1, 4분기 때 판 게 20만 대입니다. 전기차를 그런데 마음대로 겨우 넘긴 차를 가지고 수소는 전기차는 우리가 충전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시는데요. 충전은 휴대폰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충전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유소 가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주거지와 직장에 얼마나 많은 충전소를 갖추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직구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에 어마어마한 전기충전기를 만들어 놓으면 굳이 주유소 같은 데에서 1시간씩 기다리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수소는 집과 직장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네. 대단히 위험하고 안전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는 정말 주유소처럼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전체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원료로 공급할 수 있는 지점들을 생각해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 지원에 의해서 수소 충전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 지금 100개도 안 넘었지만 그런데 중국이 만들겠냐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 넓은 땅에다가 그리고 미국이 그 넓은 땅에다가 유럽이 그 넓은 땅에다가 안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충전소가 만들어져야 차가 팔릴 수 있는데 테스트용으로는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판기 지금 만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소라는 새로운 자동차의 표준을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따라와 주더냐가 종국적인 채산성을 가르는데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만약에 그런데 비행기는 다르죠. 만약에 수소를 움직이는 비행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럼 공항마다 설치하면 되는 거고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수소차가 아니라 그런데 그 수소차에서 만들었던 기술력을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허당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소 자동차의 미래 자체에다가 목숨 거는 거는 저는 현대차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래차의 또 다른 한 축인데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이 차는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를 대단히 좋아하고 앨런 머스크도 되게 신뢰하는 편인데요. 그래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벌써 큰일 말하는 풀 오토매틱 드라이브 그러니까 자신들이 얘기하는 완전한 자율주행 지금 4년 전부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지난 토요일 날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별로 신통차가 났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자율주행이 말도 안 되는 꿈이 아니라 저는 언젠간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사회적인 숙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라면 자율주행차만 다닌다 하면 저는 지금 기술로도 빨리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암겔라 메어키를 뭐라고 하냐면 법으로 인간이 운전하는 걸 금지시키면 자율주행차 시대는 빨리 온다. 왜? 자축 깜빡이 넣었다가 우회전하는 차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물론 급커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는 음주 자전거 이런 부분들. 아니면 깜빡이 안 넣고 막 끼어드는 차들. 그렇죠. 이런 차들이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기계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외로 속도는 빠르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변수가 대단히 낮은 편이고 그런 급커브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부분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지만 내가 대문 앞을 나왔더니 차가 있어가지고 나는 거기에서 아마 마사지 받으면서 회사에 도착했더라. 이런 시대 또는 거기에서 영화 한 편 봤더니 드라마 어제 못 본 드라마 봤더니 회사에 도착했더라.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자율주행 비즈니스 클래스 제공해 주는데 너네 회사는 이코노믹 제공해 준다며 이런 회사 비교하고 이런 시대는 저는 언젠가는 올 거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에 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했던 것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기업으로서는 되게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인 거죠. 가장 유명한 말은 웨이모 즉 구글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CTO가 뭐라는 얘기했냐면 기술에는 90배 90이라는 법칙이 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룩한 것이 사실 90%를 이뤘다. 10% 남았는데 이 10%는 앞으로 90%의 시간이 들 거라고 했어요. 이걸 9090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즉 90%를 이루고 나머지 10% 남았지만 시간은 이 나머지 10%가 지금까지 들었던 9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시간. 마지막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자율주행 지나다니는 거 보고 테슬로 다는 거 보면 내일도 내년에도 오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꿈꾸는 그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90%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누굴 먼저 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올마갈 때 여러 가지 산업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내연기관차는 그대로 두고 전지나 원료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른바 e-fuel이라는 걸 시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짧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이 한국에서도 시도되고 있지만 우선 독일은 그것을 진행하다가 폐기를 했습니다. 내연기관에다가 연료를 갖다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메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있는 거거든요. 또는 e-fuel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기를 가지고 메타논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태양열이나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로 인공적인 메타논을 만들어서 집어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메타논은 배기가스의 co2 배출량이 매우 적다. 이건 그냥 내연기관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시장의 수용성입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 정부가 전기차 회사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저걸 받아들여서 이 수명을 연장을 합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프랑스도 영국도 독일도 이런 바닥에서 전기차로 가려고 하는데 저 내연기관에다가 조금만 하면 해 주세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미 이게 의회에서 결정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선거에서 결정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술도 있으니까 내연기관 아직 탈만합니까 조금만 수명도 연장해 주세요. 이런 건 시장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소차 커넥티드카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 내연기관차 이거는 좀 당분간 혹은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